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또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책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 바로 이 책에서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먹는 타이밍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언제 먹는 것이 정말 좋은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 이 책 소개와 함께 이 책 내용 중에서 혈당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먹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 이 책은요, 세종 서적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저자는 마이클 로이젠, 마이클, 크로페인, 데드, 스파이커 이렇게 3인이 공동 저자인데요 마이클 로이젠은 미국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내과의사이면서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주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또 200만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내 몸 사용 설명서의 저자입니다 또 마이클 크로페인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존스워키스 대학의 교수이고요 그리고 테드 스파이커는 맨셀스의 편집자였고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먹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일주기 생체 리듬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음식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계를 잘 맞추어 나가면서 웬웨이, 즉 먹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주기 생체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루에 해가 뜨거워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장기 또는 세포들의 반사 적용이 본능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를 주기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생체 시계에 의해서 몸의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주기가 바로 일주기 생체 리듬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생체 시계는 우리 뇌에 존재하는데요 시상 하부 안에 식요차 생액이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마스터 생체 시계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계가 있죠 바로 음식 시계인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각 동물이 개체별로 음식 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음식 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음식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하루 동안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여서 생전에 사용할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시계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심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음식 시계가 제대로 박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몸의 시계와 음식 시계를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방법으로 먹는 시간을 맞추어 나가는 외뇌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음식 시계를 맞추기 위한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해가 떠 있을 때 먹으라 입니다 하루 3개를 가능하면 해가 떠 있을 때 먹고 아니면 12시간 구간 내에 먹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바로 오전에 많이 먹고 오후에는 양을 줄여라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쳐서 오후 2시 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식과 저녁 식사는 하루 열량의 4분의 1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일찍 먹게 되면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비만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매일 일정하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식사와 간식을 같은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데요 또 미리 계획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먹어도 좋은 식재료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바로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입니다 우리는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다거나 또는 아침과 낮에 적게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잘 먹어도 된다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책에 저자들은요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과 점심에 많은 양을 먹고 저녁은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혈당관리, 즉 당뇨 예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혈당관리가 되지 않고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인슐린의 기능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침에 인슐린에 가장 민감해지면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되고요 반대로 밤이 되어 가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하루 중 몇 시에 식사를 하는지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보다 저녁에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성도 오전에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결과는 인슐린 민감성이 정오의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 민감성 수치는 자정의 수치보다 50%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특정 시간의 음식을 먹도록 맞춰져 있으면서 언제 무엇을 먹는가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책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 이 책 소개와 함께 먹는 타이밍의 중요성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혈당관리에 왜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외뇌의를 실천하기 위한 31일 실천 플랜이 수록되어 있고요 또 음식의 종류와 방법을 잘 따라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즉 심장을 보호하고 싶을 때 당뇨를 예방하고 싶을 때 염증을 완화하고 싶을 때 등등 여러가지 질병 상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우울감에 빠졌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휴가를 떠날 때 운동할 때 등등 수십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정말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앞으로 올바른 식사 타이밍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